코로나19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하고 소통 잘해서 뭐랄까 좀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하도록 해 봅시다 환기를 시키면서 공폐청정도를 동시에 하는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이 한 2, 3년 전부터 중소기업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없더라고요 회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최초 인증을 할 때 내부적인 시설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하는 정책이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관세청에서 현재 무역정보시스템 중에 외국 바이오 명단을 기업에 무료로 제공하는 것하고 이러한 검색을 조금이라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의 능력치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능력치들을 다 합쳐서 최대의 도움이 될수록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고 도와주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고충에 기를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서 그것들이 꼭 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